앞으로 수수료가 비싼 해외 겸용카드는 고객이 직접 선택해야만 발급이 됩니다. 또 해외카드 수수료 내역도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무분별한 해외 겸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수수료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고 있는 해외 겸용카드 발급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발급된 비자마스터 등 해외 겸용카드는 7천여만 장에 달하는데 이 중 86%는 한 번도 해외에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해외 겸용카드를 사용하면 1년에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매년 1,800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가 해외로 유출됩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카드 사용 여부가 필수동의 항목들과 같이 있고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별 생각 없이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외 겸용카드가 꼭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서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가입 양식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필수 항목에는 주민번호, 주소 제공 등 가입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항목이 들어가고 선택 항목에는 제휴사 정보 제공, 결혼기념일 등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항목이 들어가는데 해외 겸용카드 사용도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외 겸용카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국내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가입 양식을 개선하게 된 건 당초 추진했던 해외 겸용카드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결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는, 예를 들어 1년에 신용카드로 천만 원을 쓴 사람이나 500만 원을 쓴 사람이 모두 5천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쓴 금액의 0.04%, 4천 원, 2천 원을 내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구조가 드러나 카드 발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비자마스터 카드사가 미 대사관, 무역부 대표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국제브랜드 카드사와 만나 수수료 체계 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선택사항 분류 방침을 전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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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